어..뭐지..이게 어느 각도에 있어야지.. 되는거지? 문 위에 내 자리 문자 같은 거 써 있는 것 같았다고? 엎드려 어! 어..엎드려 3311? 한번 해본다 예..뒤질 준비하구요 너 엎드려 있어 이 문은 열리는 문이 아니야 이것도 문이 아니라고 이건 잠겨있다고 여기서 해결을 해야된다 우리는 뭐지 도대체 0001? 일 수 있다 지금 지금 뭔가 삘이 왔다 0001로 보였다 네..아닙니다 네..아닙니다 어! 이걸 뭐라고 삼 같기도 하고 공 같기도 하는데 0..3..1..7..로 봐야되나? 0..3..7..1.. 0..3..1..7.. 아니면 0..3..7..1이다 0..3..1..1.. 다 업들 3 0 5 1? 3 0 5 1? 3 0 5 1 아니야 우리 집 번호는 0117 아 0 119잖아 저희 집 번호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저희 집 비밀번호 0 119 4 0 아니야 아니야 2580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도대체 이 게임을 그렇게 많이 못해봤단 말인가? 이거 엔딩 볼 수 있는 건 지금 여기를 풀어야 돼 이상하게 어렵다 나갈 수도 없고 번호를 알아야 돼 이 공간 내에서만 아 진짜 이거 돌겠네 이거 이거 어느 정도껏 힌트를 줘야지 뭘 하든지 말든지 하지 힌트를 하나도 안줘 애들도 모르고 보니까 내 머리가 빠가는 아니야 애들도 모르거든 해킹 우리는 왜 비밀번호를 모를까 해킹 3 2 0 2 0 3 4 4 2 0 20...84 20... 69 2060!!! 우리가 해냈다!!! 내가 반을 해냈지만 반은 니네가 해냈다!!! 2069 아... 내가 저... 저걸 찾아내고 2069 그런데 우린 핏자국을 찾아야돼 그 핏자국 어딨지? 다쳤나? 다쳤어! 못 나가, 여기! 야식형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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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게 된다는건 지금 여기가 환상이 아니거든! 말입니다. 왜? 아까 그거란 말이야? 그 여자 피다 찾았어 피를 찾아불렀어 콩부터 여기 잠겨있는 문이 있는데 말입니다 다 왔어요 그리고 왜 이게 있겠습니까 다이면 그놈이 온다는 거지 샥 뭐 다 알겠는데 나와 그냥 한번 붙어보게 hey PD I need to ask you some questions shh keep your voice down he'll hear you who who will the one of many shapes we don't speak his name what? who? who?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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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comes out to hunt how do I find him? you don't he finds you he always get his prey what do you talk about 서로 돕자 I won't let him hurt you if you work with me I can't I'm sorry he'll know how he's coming he's coming ooooh oof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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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QUESTION oo OOH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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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놈 어디갔어? 아까 어딨는거야? 여기서 어떻게 찾죠? 야식형? 야식은 전혀 도움이 안되고요 생체반응기도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어디 찾을지 이걸? 와 이거 찾아야되? 보이지도 않는걸? 아니 이걸 어떻게 찾아? 어디서 찾지? 어? 잠깐 방금? 아니요 어둠 앞에서 산건을 줄 teenager 도망간다 여기 둘러서 가야돼 이 구멍으로 이 구멍으로 이 구멍 맞나? 아닌 것 같지! 와아 이쪽으로 가면 이 구멍이 막혔고 저기서 여기로 가면 기계가 이거를 잡아당겨 빙고 와아 사건일지 업데이트 아직도 계속 추척해야돼 어? 현실로 돌아왔다 근데 그 핏자국은 근데 그 핏자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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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핏자국으로 그 핏자국은 조금 더 5단계죠, 플로치 빗자국 찾았다 이새끼, 여기 있었구먼 좋아, 다시 빗자국인데 다윗 쭉 지금 제한지 업데이트 다고 had ii that i can't recommend.. i'm.. i will Cafe that i can't demand now i can't forgive the false 쥐약을 먹으러 가는 것이오 어딨지 이런 곳에서 살고 있었나 잠깐 두군데 길이 있는데 여기서 새를 기르고 있었군 새를 아주 좋아하는 친구라는 걸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었다 봐봐 새들 왜 여기 이 게임이라고? 어어씨 나 잠뻑 못하는데 어쩌놈 이 게임이 오 좋아 이쯤 되면 나타날 때도 되지 않았나? 한번도 제대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여기를 어떻게 지나가지? 잠깐 내가 여기서 떨어졌잖아?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를 지나가 가지를 못한다 아아 여기군 뭐야 뭐야 이 새끼 깜짝이야 이씨 뒤에서 하나 왜 저 그럼US 했을Ne 뭐야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해킹을 할 수 있었는데 해킹을 마지막에 안 거야 세상에 뭐 이 chairs 배배더 시간 답변이 제가 crime scene 뭐야 이게 죽었냐? 행복해진다 그녀의 임플란트도 다 됐다 대부분 누군지 몰라 이놈이 지금까지 다 죽였던거야 이놈이 지금까지 다 죽였던거야 들어가겠습니다 뇌속으로 아 근데 죽은 사람 이 아들찾기 위해서 온거거든 근데 죽은 사람 들어가면 불법인데 일단 과거로 간다 이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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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난해하게 로이즈가 껴있어 좋아 이제 과거의 이 녀석이다 나는 아무것도 쓸 수가 없어 내 최신 장비들을 하나도 쓸 수 없어 하나ially 나만있어 별거가 온갖 장관에 그날 직장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그날 marriage 그날이 어? 띵? 풍박스? 어 그 주댕이 치워라 일단은 뭔진 모르지만 저 사슴 아까 그 숲에서도 봤던 그 사슴이야 안 열리는 문? 처놈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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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터트넨 뭐야 왜 기어가? 일어나 왜 기어가 인마 이게 성공 거 아닌데 이거 기어가는 건데? 아 아 얘가 애구나 애가 된 거야. 그래서 키가 낮아진 거야 뭐지? 좀 봐, 한번 봐. 어, 저거... 주인공 목소리인데? 어, 저거... 주인공 목소리인데? 지금 안 돼, 빅터. 엄마가 잠을 필요해. 놀아줘, 알겠어? 저게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좋아, 난 가출할 거야. 제길, 더러운 이상. 문 열어! 뭐지? 길이 없는데? 으어... 어... 젠장 타고 놓을 거야. 문을 잠가버렸네. 비밀 통로를 한 번 만들어 놨다. 아이가... 빅터? 빅터? 이ordon, 렛츠 감자로 열어줬줄였어. 조금 더 썰어, 그녀가 내버린다고 울었다고.. 오,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엄마, 왜 죽을래요? 다시 따라가보자. 어, 또다시 아이가 됐어. 뭐야. 너무 과거로 돌아갔다. 내가 항상 이런 식이었지. 너무 과거로 돌아가고 막.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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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빅터인거 같습니다. 어머님? 히히히히히히 여기 봐. 빅터 니 고추뽕이다, 이 새끼야. 어디세요? 와우... 지람리야. 지금 깜짝 놀라. 깜짝 놀라. 하이, 깜짝 놀라. 이 깜짝 놀라. 깜짝 놀라. 빅터 빅터 이리 와, 빅터, 밥이 준비되어 네... 너 맞은 길이야 나 거의 없네 도망간다 완벽해... 거의 다 됐어 저걸? 다른 방법이 없지? 그럼, 빅터. 밥 준비가 되어있어. 난 좋아. 꼭, 드시지, 드시지. 드시지, 드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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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흡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만 있어봐잉 푸푸샵 빨리! 이곳이 나와! 잠시만요 잘못 온 것 같은데 어어? 어어? 어어! 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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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쿠! 이것은 믿음이야! 어어? 다시 어린아이다? 물이 풀면 어린아이 어린아이 그래 보름달 아까 얘가 늑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단 말이지 아 아 왜 이렇게 빠른 거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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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어른이 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래야지 얘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냐? 알 수 없으니 주인공 얼굴인데? 아닌가? 여기가 빅터의 방 아니 조그마한 게 이딴 거나 보고 있는 자식이 여기가 빅터의 방 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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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 도둑 웃지마 이것들아 나 홍방장이다 지금부터 입 다물고 있어 우는 척이라고 나는게 좋을거야 눈 깔아 키보드에 손 떼 거져버려 이 새끼 다 없애버린다 나 밟아 죽여버린다 내가 옹방장을 했지 내 아이들 다 계속 해버린다 롤스킨 다 뺏는다 어? 야 더러운 월라로 보내버리고 비열한 얘기해 주세요, 빅터 나 아직 아직 남아있어 너는 내 아들 빅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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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아들 빅터 빅터 진리스, 이것은 믿을 수 없어. 봐봐, 다시 도착했어! 너는 저한테 미쳤어. 하하하, 우리 또 다른 방송이야. 하하하, 그를 봐 봐. 그냥 버려줘. 그냥 정말 슬픈 것 같아. 아니, 그를 봐. 그를 봐 봐. 그를 봐, 그를 봐. 아버지! 결과가 제작된 것들은 이 사슴이 제 마음속에 나의 정신을 내게 이 방법은 이 사슴이 심증을 제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말하지 않게 말할 수 없죠 사슴이 제작은 하지만 제작은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도토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들으셨죠, Dan? 당연히요.